작게 지적, 크게 지적 가능한가요? 어 작게 지적! 크게 지적! 가능하지? 자, 너희들에게 내가 간식을 주겠어요 오세요 자, 내가 우리 집 애들한테 간식을 주는 방법을 보여줄게 우리 집 애들한테 간식을 주는 나는 우리 집 애들한테 간식을 이렇게 준단다 얘들아 너네한테 간식을 줄 거야 마음 간단히 먹어 간식을 줄 거야 다 같이 먹어 해 먹어 먹어 해 랄랄랄랄랄라 간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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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 애들 신난 거 보여? 우리 집 애들 간식 이렇게 먹는단 봐 굉장히 신나 보이지? 이게 바로 진정한 노즈먹기 집안 산책 중이야 집안 산책 타투박 타투박 또 해줄까 얘들아? 잠깐만요 간식을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? 아니 이렇게 막대만 혼나긴 한데 두 번째 간식은 이걸 할 거예요 이건데 이거는 에겐스 쿠키예요 에겐스 쿠키 일반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에겐스 쿠키고요 맛은 타 아우 음 야 백설아 아니 이거 다 뿌리면은 아 이거 다 뿌리면 안 된다 어 백설아 어 얘들아 백설아 훔치지 마 니가 잔멀짱이니? 어 얘들아 왜 이래 어 얘들아 훔치지 마 어 얘들아 멀쌍도 훔치지 말라고 아주 뿌리지 않았다고 어 얘들아 너네 진짜 너네 진짜 못된 아이들이구나 자 붙어요 이거를 부셔요 아 손이 아파요 아 손이 아파요 어 터졌다 괜찮아요 터져도 어차피 뿌릴 거니까 자 이제 간식을 너에게 뿌려줄 거야 자 이제 간식을 너에게 뿌려줄 거야 백설 이거 봐봐 살 자 봐봐 하나 둘 어 안풀어졌어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이렇게 아 안풀어졌어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이렇게 아 아 봤어 백설이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과.. 과다 침대에 누워있어요 백설이 지금 진짜 이렇게 줘요? 네 진짜 이렇게 줘요? 저 평소에 이렇게 줘고 노는데요? 평소에 맨날 이러고 노는데 그래서 애들 전혀 당황하지 않잖아 진짜 제일 있었던 이 음식이야 아 백설이 많이 튼거 봐 백설이 야 이거 다 먹어 애 부실하게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흤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잘 먹자 그럼 사라 아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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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랫